자 짧고 굵게 하고 사라질게요. 제가 고2의 해설 강의를 진짜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핵심만 녹여서 좀 찍고 끝났는데 지금 이제 순서 삽입하고 끝났거든? 안되겠어 이거. 아니 얘들아 고2 친구들 이거 무조건 보고 당연하고 고3 N수 너네 이거 다 봐. 다 봐. 왜? 고2 친구들이야 뭐 보면 좋겠지만 고3 N수 친구들 더 봐야 될게. 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게 수두룩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찍었던 문제라고 해봐야 문제 번호 몇개 안되 이거 몇개 안되니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제가 지금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라서 그래요. 30번. 30번하고 34번하고 36번하고 38번 39번 이렇게 찍었거든? 참고로 지금 34번이 정답률이 20%대야. 39번도 20%대고 나머지도 쉽지 않아. 맞나? 29% 여기는. 32% 뭐 하여튼 25% 하여튼 난리 났어. 근데 이게 난리 났어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니가 공부한거에서 자 우리가 소재끼리의 연관성부터 출발해서 V단어까지. 특히 순서 삽입. 최근에 순서 삽입 저랑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인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 대박문제가 터지죠. 가서 꼭 경험하셔야 돼. 그정도 부탁만 드릴게요. 오늘 뭐 그런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고1에도 V단어는 화이팅이다. 근데 사실 이건 V단어는 아닌데. 최근에. 최근에 저랑 현장강의에서 하신 분들. 우리 헤어져. 예스. 뭔지 알지? 고2문제 21번에 나와. 한번 가서 경험해봐. 이거는 V단어는 아니니까. 빨라가. 자. 대체하다 저 아는데요. 이러지마. 너 이 대체하다가. 이 대체하다. 번호를 안 썼냐. 34번. 이번에 정답선지로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 여기가 지금 30번 초반에 나왔어. 너 대체하다라고 해서 무시하지마. 해설강의 가보면 나온다. 뭘 무시하지 말아야 될지. 특히 34번에. 뭐 이건 뭐. 애정 괜찮지. 고려하다 괜찮지. 또 이게 개발. 큰일 날 소리. 하지마. 또 또 또. 이것도 하신 분들. 뭔지 알지? 이 V단어 대답 좀 해봐. 모랄 에이전트. 도덕적 행위자. 인간. 이런거 이런거. 스트라이브. 근데 스트러글. 이게 뭔지 알지? 지금 이거. 요기 긍정적 의미. 요건 잘 안될 때 쓰는 의미. 이런거 나온다고 지금. 컬티베이트를 언제까지 경장만 할거야. 뭐 씨뿌리고 경장만 하고 뭐 뭐. 비율로만 뿌릴거야. 기르다. 이번에 정답선지였잖아. 이번에 30번이 20%대야 얘들아. 조정 조절? 맞아. 맞는데. 체인지 이미지잖아. 레이트 뭔데? 비율? 에헤이. 속도. 안나오면 안돼. 드라이버? 드라이빙 포웍스. 이런거 들었던 분들. 동인. 원동력. 원동력. 끝. 뭔 소리야. 목적. 안되잖아. 야. 이거 이번에 대박사건. 이거 가서 꼭 봐라 너네 진짜. N수. 고3. 고2. 다 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서 봐. 내가 말 안할래 이거. 설립된 큰일 날라고. 문제 알지? 아까 말씀드렸고. 야. 이거 대박이었지. 이번에 순서비야 36번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고3. N수 무시하지마. 너네 가서 봐라. 너네도 쉽지 않아. 하하. 근데 이 단어가 어마무시한 단어인건 여러분들은 알지. 나 이렇게 얘기해도 더 이해해야 돼. Hardwired. Biology. Anchor. Infant. Innate. Inborn. Gen. Genetic. DNA. 음. 가서 느껴. assume. 나 또 노래해야 되잖아. assume do you always be there? 가서 느끼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고2분들 무조건 100% 보시고. 제 해설 강의는요. 내용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3 N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봐야 되는 포인트만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 것 좀 보시면 되고요. 고2 담당하시는 분들. 저는 그 포인트 위주로만 짝짝짝짝 찍먹하시면 될 것 같아. 빠르게 잘하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김정이었습니다. 김정이었습니다.